네, 통과제가 빠진 수요, 부지역, 그곳은 남인, 경우도 다수, 이낙연을 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격적으로 대한민국 최종, 대한민국을 넘어서서 동남아시아 전세계를 하나로 만드는 지마니아 유천이시 월드투게더 갈라수행의 주인분들을 한 분 한 분 모시고 내빈 축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시작합니다. 우리 이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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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웃. 네, 오늘 패션쇼의 하이라이트는 로시아가 아닐까 생각했는데요. 오늘 로시아의 서인수 대표이사가 직접 조직위원장을 맡기시고 총 10초로서 여러분들을 또 신상품의 세계로 초대합니다. 세계를 강타할 우리 로시아 서인수 대표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는 반영이시죠. OK, let me introduce my ears. The amazing selling show of the chief, of the denier 22-291. Let's give him a round of applause. 여러분, 박수 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조직위원장, 서인수 대표이사입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세계 의료, 미용, 그리업의 GMI가 지체제적 주관하고 주식회사 로시아가 호환하는 제 10일에 2021 글로벌 최강 명인 대상 시장시 국제 의료, 미용, 허술 포럼을 개최하기가 매우 쉽게 생각합니다. 본 행사를 통하여 활발한 국제 교조와 더불어 다양한 문화사를 세계의 각각에 멀리할 수 있는 축제의 장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언더웨어, 박수주와 예술 공연 및 콘서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여 주민 여러분들께 잊지 못할 소중한 추억을 선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축제가 개최될기까지 수고해주신 모든 관계자 및 임원진분들과 원고를 해주신 모든 심사위원 분들께 조직위원장의 의견을 빌어 다시 하셔서 감사의 말씀을 전해 올리는 말입니다. 그리고 2021 글로벌 최강 명인 대상 시장시 국제 위용, 허술 포럼을 위하여 여쑤신 지하위원 관계자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해외에 계신 분들과 환자로 보일 수는 없지만 각국의 화상 연결을 통해 서로를 공유하고 더 많은 분들과 소통하며 하나가 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의 이 뜻깊은 시간이 문화 반영의 시야시되어 호시 활짝 기기를 기대하며 다시 한 번 수상자님 송갈빛에 쿠워드를 만드는 듯해 무대를 장식해 주신 모든 분들의 가정과 미래의 만보기 국제지를 소모하면서 기회사에 가정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로시아의 서예수 대표이사님께서 여러분께 환영의 인사를 전세계로 알려주셨습니다. 우리 조직 위원장님과 함께 오늘의 이 로시아의 볼륨페이션에서도 기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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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희재 회장님은요. 롯데 휴먼 크루즈 휴먼 그룹의 회장, 회장, 대회장을 맡으셨습니다. 우리 이희재 회장님께 다짐한 큰 박수 드리겠습니다. 아, 진짜요? 아, 진짜요? 네. 뭐야, 진짜요? 진짜요? 나의 미래를 바랍니다. 모든 이 자리에 실력을 지정해 세계는 하나입니다. 우리 모두 부부로 함께 행복한 지구성을 이 자리에 대신 모든 분들과 대기 강국에서 과정으로 협력되신 혼들과 함께 친구들에게 경남자의 행복을 지지합니다. 배달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Lotte의 퀴먼 브루즈 퀴먼 그룹의 대장의 시작 저희의 대장의 감사합니다.